잘생기면 뵐게? 어떤데? 실패 뭐야 실패야? 아 잠깐만 쌈모네임에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잠깐만 되게 여러분들 야 인베 간다는데? 아 겁나 바쁘네 진짜 군복 입어야 돼 전쟁 났어 이거 이씨 야 야 군복 입게 기다려요 군복은 입어야지 군복 입었어 쌈모에게 간다 군복 입었어 이거 형녀달 바깥을 제발 바이브 제발 아 일단 인쇄는 못했는데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인아 라임 빌면 죽는거야 베인증은 찢어야되봐 씨 형녀달 베인 베인이 나대는 거 신상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베인 베인 나대는 거 맞다손 태양이 이스타이라는 걸 보여줄게 어 실명 형녀달 어 형녀달 어 실명 형녀달 어 아마드라스 찢어 형녀 너의 라키를 켜 베인증은 찢어야 제발 아하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번 랭크 게임 협곡 대장을 맡은 쌈모드 형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대답 아닌데요 라고 누가 군대에서 요를 씁니까 아닌데 이게 너는 뭔데 이거 아 리우스 이거 정신개조가 좀 필요해 보인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식은 뭐해 베인증 라임 버려 대포 버려 미니언 버려 아 앞그릇에도 안되지 형녀 어 나도 실명 형녀 어 베인증 어우 쌈박치네 여러분들 어 실명 3 1 시작 그래 혼자다 야야 베인 있어 베인 끝까지 가도 안돼 야 쌈모드 형이 가고 있긴 한데 대기한다 더 페네 페네 이스 더 헐 그렇지 쌈모드 형이 등장해 여러분들 쌈모드 형이 등장해 더 세게가 팝업을 달고 있는 이유 티저요케널 쌈모드 형은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들 최야 쌈박치 터네 아마트라스 티저요케널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쌈모 아 이것이 바로 쌈박치 터네 왜 아 아이 뭐하는거야 이거 홍녀들 아마트라스메 가라 바로카라 가라 아 베인증 어디갔어요 베인증은 지금 바텀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왜 탑에 그럼 아무도 안오지 지금 적팀에 대한 개인주의인가 여러분들 와 피자야 넣었어 물고기 와 이거 진짜 쌌타찬네 여러분들 오 홍녀들 탄치 홍녀들 도망가버리기 도망가면서 버섯으로 죽여버리기 홍녀들 도망가라 야식아 디롱카라 홍녀 아 체야 지금 괜찮은거 맞아 지금 체야 오 그렇지 버텀 또 단고 체야 체야 체야는 체야 보이스비야 람다 체야 까살면서 먹어 체야 아마 올라프가 미친듯이 달려올거에요 궁 돌면은 달려옵니까 올라프 재군 와 쌍다시 하네 올라프 재군 그렇지 올라프 컴온 베이베 올라프 쌍다할 수 있다네 올라프 고 세 네 다섯 홍녀다 아마도 알았어요 여섯개 다백어서 출먹어내 예 알아봐 그렇지 올라프 왔다 또 올라프 쌍다시 하네 올라퍼 급발진해야지 또 어 홍녀다 어때 고통인지 여기 지옥이야 홍녀다 쌍다시 하네 이럴줄 알았어 홍녀다 어서 오시고 아마도였어 하하 여기 버섯 찬지가 뒤져버려나 오 케링 뒤졌습니다 여러분 아 어서 오시고 어서 오시고 버섯 파워링 동패닉 케링 백 버섯 맛 괜찮아? 나 쌍모도 얘기해 충성 한마디만 하자 좋았어 적팀한테려도 맞자 아 야 진짜 군번이 왜 나와 17군번 아니 내가 이겼잖아 아 그러면은 쌍모 한번 해줘 쌍 뭐 결국 빠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바텀 대기 바텀 대기 하나 시작됐습니다 엑시 정 시 홍녀다 가자 어우 좋은 하러옵니다 이거거든 여러분 달려간다는 마인드 하하 자쭈 나는 말 찾쭈 홍녀다 어우 남치기 삐져 홍녀다 바이벌 손대하네 홍녀다 홍녀다 오 베이비 예민하는 날레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예 재미없어 어쩌지 아이저스 원투 어쩌구 저쩌구 아이저스 원투 저쩌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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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 마 마 어쩌구 저쩌구 하이뽀 오 마 마 어쩌구 저쩌구 하이뽀 하이뽀 아 요즘에 이게 입에 붙어버렸네 이게 하이뽀이가 왔다 이거 왔다 사바이스 출동임이야 여러분 아사츠를 준비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샷 구하는 에이신을 죽어라 왔습니다 여러분들 꿀렁스 홍녀다 가자 하이뽀치기 가사로 가야지 다고 다고 쓰고 있어 간다 유니플레이드 포인트 홍녀다 튀기죠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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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쩌구 오 오 하이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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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틴게 아닌거 같은데 이건 할때마다 죽었잖아요 미스터츄 입술위에 아사츄 달콤하게 아사츄 갑니다 여러분들 유산브레이드 포인트 하나 튀겨 오 존다 여러분들 자쿠키까지 컴하 애씨 아사츄 아사츄 이리온다 아아 아사츄 싸우다 하시다네 여러분들 과연 아사츄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뭐해 오 간나 여러분들! 아사츄! 아사츄 어디로 갔냐? 야 뭐야 아사츄 위로 갔다! 아 유셉 플레이더 포인트! 평가다! 슈워 아사츄! 빌려! 야 이거 방팔 아니야? 가자 여러분들! 싸다 시간에! 유셉 플레이더 포인트! 평가다! 아 난 아사츄만 노린다는 마인더! 평가다! 아 지금 나 죽어있는데 보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. 너야말로 일부러 그러냐? 라인 유지를 왜 해주는데? 누구한테 라인 유지를 내가 해줘야되니? 어이가 없는 놈이네 이것도. 에시야! 안되지! 에시야!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모르냐! 간다 에시! 사랑이 있었다! 뒤져 에시! 너에게 나기라! 목적어! 캐럿! 난 너만 보고있다 에시야! 간다! 사랑했었어! 에시야! 미니저씨! 에시 형은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? 왜 내 사랑을 몰라주고 형아 간다 유셉 플레이더! 경가다! 어우 좋다 지말아 여러분! 에시야! 에시야! 아하하하 아하하하 얘 까부는 이유가 습관이야 여러분들! 유셉 플레이더! 포인트! 트위저! 훌룩! 트위저! 이것이 바로 스탑 화이트니까 여러분들! 간다! 유셉 플레이더! 포인트! 에시 뛰저! 에시가 분명히 부활하자마자 미드로 달려올거고 내 궁궐은 그에 맞춰져 있지 여러분들! 에시 형! 나 형 기다리는 중! 왔다 에시 형! 간다! 유셉 플레이더! 포인트! 화이트! 액티드! 액션! 간대 들었어 이거! 어! 황겨동! 살려주세요! 제발! 어우 축하 여러분들 지금! 탭파동! 어! 굴렁 쇠 한 대만! 간대! 굴렁 쇠! 황겨동! 간대 들었어 이거 지금! 간대 홍해! 뒤졌어 이리! 간대! 굴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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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렁 쇠! 뒤져들어! 간다! 아 요셉 플레이다아! 황겨동! 아! 조금이 나간다아! 사라지 사라지 마aa아악n erklit.. 에시 네임 갱샹?